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화요일을 원래 자주 찾아주시는데 지난주에 아마 못 오셨던 김효진 연구위원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바쁘셨던 모양입니다. 아니 저기 그 얘기 했었잖아. 회사에. 학교. 학교에. 요즘 학교들마다. 아드님 학교에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결혼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식은 많이 빠졌지만 훈훈한 아침이네요. 이렇게 같이 기분 좋게 가요. 형님. 저번에 그 29번째 생일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결혼하셨습니다. 그런 멘트는 내 몫은 아니라고 포기했는 게 오래됐어요. 그런 건 자기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오늘은 지표도 지표인데 시장이 되게 어수선해요. 어제 미국장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 저는 사실 위험선호라는 오늘 단어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제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 위험선호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고요. 위험선호에 대해서 조금씩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많이 오르면 많이 빠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정답이랄까. 굉장히 많이 저도 쓰는 말이긴 한데. 왜 많이 올랐다고 빠질까. 더 앞으로 못 나가거나 더 리스크를 크게 질 만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많이 오르니까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선호에 어떤 요인들이 좀 태클을 걸고 있는 건지. 그럼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좀 간을 크게 가져가도 되는 건지. 담을 크게 가져가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요즘 고민한 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시왕 아침부터 이렇게 좀 쭉 보셨겠지만. 영국에서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 한 명 발생한 것.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증상은 심하진 않다고 하는데. 국가별로 확산이 되게 많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에 내년에 과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경제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 거야. 라는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오히려 긴축을 좀 빠르게. 이번 주에 또 FMC 있는데 테이퍼링도 가속화할 것이다. 내년 봄에 기준금리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이게 뭔가 안 좋아지면 부양을 기대했던 게 우리가 예전 패턴이고. 경제가 좋고 물가가 막 올라가면 긴축을 해도 경제가 좋아질 거니까. 라고 하면서 이걸 소화를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다 이제 거꾸로 해요. 아구가 다 안 맞아요. 경제는 좀 앞으로 이게 오미크론이 아주 심하진 않아도. 계속 경제가 좋기는 겨울에 일단 우리가 보는 데이터들은 안 좋을 텐데. 긴축은 오히려 빨라지고 물가는 이미 높고 원자재 가격은 빠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금 혼란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FMC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시장 좀 조정받는 거 보면서. 이게 뭔가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올릴 수 있어라는 얘기를 사실은 우리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했는데. 막상 FMC가 다가오니까 사람들 참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빨리 올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선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시각을 좀 조정을 해야 될까. 내년은 진짜 한 해 좀 쉬어가는 해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저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차트를 조금 보실까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에서는 내년 봄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년에 막 두세 번 뭐 어떤 데는 네 번 이렇게도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첫 번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미국하고 독일의 물가 차트입니다.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저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 40년 내 1982년 이후에 최고치. 독일 같은 경우에도 1991년도에 독일 통일했을 텐데 그때 이후로 거의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대체로 독일보다는 좀 위아래로 더 튀네요. 이번에 에너지 가격 같은 거 유가 같은 거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경제가 좀 더 좋아서 수요가 좋아서 물가가 좀 오르기도 하고요. 독일은 인플레이션하고 경기를 하는 나라니까 특별히 더 잡는구나. 미국이 지금 6.8 그리고 독일이 5.2. 그래서 저 물가가 저렇게 높이 올라갔으니 연준이 좀 빨리 금리를 올릴 거야. 좀 많이 올릴 거야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도 저는 기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 물가는 11월 숫자예요. 그런데 11월 달부터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좀 다시 올랐습니다만 석탄 가격도 하락하고 유가도 지금 70불 때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의 물가 방향은 어떨 거냐. 12월에 한 달 더 좀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1월, 2월 물가는 어떠냐. 상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높아요. 지금 우리가 숫자를 보면 미국 물가 거의 7%야. 그리고 12월에 저희 7% 넘어갈 거라고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막 같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고피를 진짜 단단히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숫자, 다음 달에 나오는 물가 숫자는 높습니다. 확실히 높아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이미 높아진 물가에 대해서 자기들은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키시하게 가고 있지만 이게 강도가 더 심해질 거냐. 아니면 물가가 낮아지는 걸 보면서 큰일 날 뻔했네라고 할 것이냐.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죠. 저희가 계산을 몇 개 해봤어요. 계산을 몇 개 해봤더니 차트를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11월 달부터 하락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소비자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 두 달 뒤부터는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빡빡 숫자가 찍힙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고 물가는 높이 가 있고 소비자 물가가 높이 가 있으니까 연준은 더 초조하고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실타래를 조금 풀어보면 지금 이미 물가는 높게 나왔지만 다음 달, 다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물가 안정이 저는 좀 더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는 어지럽고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구분응선은 좀 넘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저는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위험선호와 관련된 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한 한 달 전인가 와가지고 내년도에는 달러 약세 워낙 강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시간을 들여서 했었고 달러 이야기를 막 드리면서 이게 원달러 얼마일까도 중요하지만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는 거는 위험선호,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더 쳐줄 수 있는 요인들인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고 싶어하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그러면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하고 좀 많이 인상한다고 하면 달러가 강세로 갈까? 달러가 강세로 가면 사실은 신흥국 시장은 고전하는 것이 대구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빨리 인상하면 달러 강세로 갈까를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하면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림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부분들도 있고 금리를 빨리 올리면요? 네.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위험선호 입장에서는 차라리 빨리 올리는 게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테이퍼링을 대했던 거랑 같은 것 같아요. 테이퍼링도 막 3월부터 주고 장창 얘기했는데 11월까지 끌고 가니까 신흥국 시장은 사실은 계속 뭔가 큰 덩어리, 발목을 잡는 덩어리가 하나 있었던 거죠. 우리 시장도 테이퍼링 300억 달러씩 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때 바닥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조금 당겨오면 이게 시장이 안 좋죠. 돈이 많은 게 시장이 좋지 돈이 적은 게 시장이 좋을지는 없잖아요. 좋은 건 아닌데 경제가 막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이미 이만큼 올라왔고 통화정책 따라오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기준금리 좀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올리는 것도 잠겨서 올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고 경제만 본다고 저렇게 쉽게 얘기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모르겠는데 3페이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위험선호라는 이야기를 달러로 바꿔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로 갔을까요? 제가 세 가지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게 1994년, 2004년, 2015년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준금리 경제가 꺾어져서 기준금리를 그 당시에 최저치 지금으로 따지면 제로금리까지 쭉 낮췄다가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최저금리를 유지했다가 기준금리를 첫 번째 인상일 때에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T라고 되어 있는 게 기준금리를 인상 이 땅 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달러가 어떻습니까? 저게 위로 가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위험선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였을 때 저게 선이 내려오면 달러가 쭉 약세로 가면서 사람들이 경기 회복이나 신흥국, 특히 신흥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안심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어떤가요? 달러가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기준금리, 통화 정책이 바뀐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 없어요. 지금하고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10월 이후부터 달러가 스물스물 위로 지금도 올라갔죠. 그런데 막상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가요? 저 때도 말이 많았겠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소화를 하겠느냐.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시장이 어땠겠느냐. 막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 달러는 약세로 예외 없이 갔어요. 폭은 다 달라요. 저게 T 플러스 1, T 플러스 2가 한 달씩이거든요. 눈으로 쑥 보면 한 반년에서 한 9개월 정도는 달러는 약세로 갔습니다. 예외 없다는 거죠? 예, 예외 없고요. 그래서 저게 폭이 1994년이 가장 많이 약세로 갔는데 거의 10%, 작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달러는 강세로 갈 거야.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힘이 없을 거고 주식시장도 소화를 잘 못할 거예요.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사람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덜 질려고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올해 제가 주식과 관련해서 투자자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보면 선반영 이야기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뭐만 하면 선반영 돼서 다 안 좋대. 마법의 단어라고 되게 싫어하시는데 달러도 마찬가지인 건데 지금 긴축을 하면 어떨까 오미크론이 터지면 어떨까 물가가 올라가면 어떨까를 지금 당겨서 선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고 기준금리를 막상 인상을 하면 테이퍼링을 빨리 하면 선반영 마법의 단어는 힘이 조금씩 빠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1994년에도 2004년에도 2015년에도 경제랑 매크로 환경이 다 달랐어요. 만약에 저 세 차례는 경제가 얼추 비슷하고 사실 지금같이 특수한 상황은 없잖아요. 지금은 예전 경험을 가지고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두 자릿수 성장할 때고 2015년은 ECB는 완화할 때고 연중은 긴축할 때예요. 그래서 달러 강세 전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 달러는 약세. 선반영의 마법이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저는 좀 선반영 큰 것 같아요. 선반영?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기 전에는 시나리오 개수가 10개, 20개? 인상하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걱정을 하면서 프라이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어떨 거냐. 시나리오 개수는 확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가격을 보니 너무 조금 우리 마음이 좀 쪼그라들어 있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야 워낙 경제 쪽으로 배수가 없습니다만 나오신 분들 쭉 얘기가 예전부터 보면 달러라는 게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 이런 거잖아요. 그 가격이 더 높아지면 그쪽으로 돈이 쏠린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올해... 그러면 달러 강세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를 그럼 떠올려 보시면 올해가 달러가 저점이 연초예요. 지금이 거의 고점이에요. 결과는 어떤가요? 달러 하나 가지고 국가별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미국 주식 온리 아닌가요? 신흥국 주식은 다 이렇게 힘이 없고 유럽도 좋았죠. 유럽. 네. 유럽도 괜찮았습니다만. 그래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만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미국 주식은 다른 국가들 다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고 반대로 한국 주식은 수출도 최고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래도 호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힘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달러 지수 위에 아래 이렇게 좀 어지러우실 텐데 달러가 내년에도 강세일 거다. 그러면 사실은 한국 주식은 내년에도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 만약에 달러가 이제는 조금 지금까지 강세로 갔던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았던 것도 있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거야. 기준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하면서 뭔가 돈을 쪼이는 것 같은 그런 뉴스플로우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건 과거의 지난 일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한 달에 테이퍼링을 300억 달러 할 거다. 300달러로 높일 거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4월에 올릴 거다. 5월에 올릴 거다. 여기서 그러면 그 마음이 더 당겨질 수 있냐는 거죠. 1월에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주 마음이 쪼그라든 거에 구부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차트를 한 번만 그러면 보시죠. 차트를 한 번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 정작 하면 어떻게 되냐. 달러는 약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돈이 미국으로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이 풀리는 거예요. 주변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흐름들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정작 올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달러 지수니까 올해 미국 그렇게 좋았는데 한국도 안 좋았으니까 저거는 그냥 미국, 유럽 정도의 선진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까지는 그 곁불이 안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아까는 선이 3개고 지금 2개인데 IMF 전 거는 제가 제외했거든요. 2004년, 2015년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원달러가 어떻게 됐느냐. 더 올라갔냐. 저때 2015년에도 1,2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2004년도에도 1,100원, 2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300원, 1,400원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올라갔냐. 아닙니다. 환율은 내려갔어요. 워낙 강세라는 거죠? 네. 워낙 강세 같습니다. 2004년도에 중국이 경제가 좋을 때는 한국 수출도 잘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2015년도에는 사실은 한국은 반도체는 좋았지만 다른 경제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워낙 강세. 네. 그래도 워낙 강세. 그러면 지금 원달러가 1,18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에는 1,200 몇십 원, 1,250원이 확률이 높은 거냐. 아니면 1,100원이 확률이 높은 거냐. 저는 1,100원으로 밑에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워낙 강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뭔가 자기가 해외 자산을 살 때는 주식도 중요하고 밸류에이션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지만 저 나라의 자산 자체가 강해져야 할 거라는 계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대변하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보통 환율 이야기 드리면 보통 그럼 수출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저런 자기 환전을 그럼 언제 해야 될까?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나갈까에 환율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워낙 강세일 때가 주식도 좋고 경제도 좋아요. 수출도 더 잘 돼요. 혹시 지금 보여주신 두 개의 그림이 이른바 금리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게 있다. 이 말씀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들 보면 대체로 금리 인상 딱 하고 한 10개월 정도를 보여주시는 건데 이만큼 한 10개월 정도는 선반영 효과로 가다가 한 1년 지나고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기준금리도 세 달 올리고 끝나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한 10개월 1년 정도까지 좀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그림은 아닌가 주옥 같은 질문 주옥 같습니까? 고차트도 가지고 올 거고 이거 그러면 차트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거를 띄워놓고 제가 말로 좀 설명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거 10개월 정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 10개월 정도 되면 기준금리를 올린 거를 소화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인가 보다 아니면 회의마다 한 번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걸 거야 저걸 거야 하다가 가닥이 나오는 시점이 한 10개월 정도인 것 같고 이 이후에는 사실은 매크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중국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미국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는 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그 기준금리 인상하는 기간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길잖아요. 인상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인상기의 최고점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96.몇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고점이 지금 달러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원달러도 한국 경제에 따라 다르죠. 이거는 제가 이 차트 하나 가지고 2년, 3년의 환율을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 앞으로 환율이 이때만 그러면 1,100원 갔다 다시 1,300원 가고 이러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이전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는 지금 우리가 올해 봤던 1,200원이 고점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나는 좀 환전을 하려고 기다렸는데 그러면 환전은 이제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더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환전 비중을 좀 높이시면 되는 거고 이러다가 기준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오미크론도 터지겠어. 나는 그냥 이거 원화 달러 받고 있는 거 원화로 바꿀래.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약간 꼭지 잡을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를 하나만 좀 더 이어서 드려야지 되는데 여기까지 쭉 들으셨다고 한다면 매크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얘기 옛날 경험하는 거 알겠고 그때마다 매크로 상황 달랐던 거 알겠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지금 물가 너무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준금리 올릴 때보다 지금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 물가죠? 네. 물가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박스로 쳐놓은 부분들이 기준금리를 최저로 가져갔다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전환하는 시점들을 제가 한번 칠해놔봤어요. 이제 남색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이고 노란색선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세로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980년대 후반에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는 물가가 한 4%대 94년도에 올릴 때는 물가 2%대 2005년에 올릴 때는 물가 한 3%대 2015년도에 올릴 때는 물가 0%대였어요. 지금 물가 거의 7%잖아요. 지금 물가가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우리가 예전의 사례와 지금도 같을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는데 저 설명이 맞나? 이번에는 물가가 높으니까 연준도 굉장히 성급하게 나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더 질려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더 좀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장 되게 오랜만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는 통화가치를 희석시킨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우리는 뭐를 봤나요? 물가가 쭉 하락하는 거를 사실 봤었어요. 그래서 뭔가 물가가 높아서 통화가치로 약세로 갔다. 이런 거는 베네수엘라, 비트코인을 통화로 쓰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사례들밖에 못 봤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저희는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내년 봄부터는 물가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의 전망이 틀려서,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가 틀려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에는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될까? 저는 더 크게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를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 선이 복잡한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저 노란색 선으로 막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게 달러 지수.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남색 선이 미국하고 독일하고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저 남색 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올라갈수록 저 당시에는 미국하고 독일이 G2였었거든요. 지금 미중 보듯이. 독일보다 미국 물가가 높은 게 저 남색 선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도 같았고 러시아에서 곡물 파동 나고 이런 거 같았는데 70년대에도 독일보다 미국의 물가가 훨씬 높았었어요.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높았으면 연준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기준금리 많이 올렸겠죠. 그러면 물가가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높아졌었고 연준도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달러는 강세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저 노랑석으로 쳐놓은 색깔을 칠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남색 선하고 노랑색 선하고 반대로 보이지 않나요? 미국이 독일보다 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물가에 취약하면 취약할수록 달러는 약세로 갔었어요. 그래서 79년도에 달러 지수가 한 55 정도 됐는데 저게 거의 최저치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내년에는 달러 약세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물가 뺀 거 보여드리고 뭘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그래서 어려운 차트들이에요. 다. 이거를 감안하고 보신다고 해도 다시 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달러 강세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덜 질려고 할 거야가 딱 드는 생각인데 예전에 뚜껑들을 다 열어봤더니 어땠느냐?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상하니 달러 약세 사람들이 아 이제 큰 짐을 하나 덜었으니 오히려 조금 다시 플레이를 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게 지난 경험이었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연준이 계속 매파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를 강세로 배팅을 하고 신흥국 주식은 쳐도 안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정말로 물가를 걱정한다면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달러 약세에 대해서 배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내년에 확률적으로 뭐가 더 높냐? 달러 약세가 높다라는 거고 달러 약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원달러가 1,200원입니다. 1,100원입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질려고 하는지에 되게 대표적인 저희 빅스도 보고 여러 개 보지만 달러는 되게 추세적이에요. 한 번 약세로 전환하면 또 3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조금 저는 오히려 좀 내년에 대해서 위험 자산, 주식으로 대표되는 위험 자산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또 2022년 미스터마켓이 지난주, 지지난주죠. 발간이 됐어요. 우리 김효진 위원은 뭐에 대해서 쓰셨습니까? 저는 이제 내년에 경제가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썼고 내용은 쭉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 작년이죠. 작년에 책을 낼 때는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상승세도 진짜 가팔랐고 올해 연주에도 최고치였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자신감에 굉장히 차 있어서 되게 리스크에 대해서는 작게 좋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크게 다 사람이니까 투자자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되게 마음이 컸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책에 뭐라고 썼냐면 좀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저는 지금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하다고 적었어요. 작년 쓸 때보다? 네. 작년에는 주가가 너무 높고 가파르게 달려가. 물론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다. 백신도 개발이 될 거고 접종이 시작하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로 갈 거야 라는 굉장히 강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갔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쪽에서 오미크론 걱정하고 이쪽에서 연준 걱정하고 이쪽에서 물가 걱정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저도 이제 일이 바쁘죠. 걱정들이 많으면 일이 바쁘잖아요. 주가 올라야 더 좋고 저도 주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더 마음이 좋고 투자자본도 더 좋으실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좀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올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미국 주식들도 좀 방어주로 이렇게 색깔을 달려해 주고 이런 것들이 겨울에 이렇게 좀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돌다리를 여러 개 두들겨 보는구나.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사실은 내년도는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요즘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다라고 책이 적었거든요. 약간 달러 약세 전망을 하신다면 국내장을 더 좋게 보실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하게 봐서도 그렇지만 저희 KB 증권도 국내 주식은 얼마로 본다 미국은 얼마로 본다 타깃 프라이스를 다 책정을 하잖아요. 중국을 사실은 가장 조금 규제 이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중국은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이 막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중국을 약간 가장 조금 상승폭이 조금은 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상승폭 가장 클 걸로 저희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 한국입니다. 한 1년 반? 2년 전쯤인가? 하여튼 코로나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김효진 위원님과 이렇게 골방에서 하면서 골방에서 뭘? 아 좀 이상한 쪽으로 갔어요. 골방에서 녹음 녹음 오순도순 방송할 때 네. 오순도순 방송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한참 말씀 주셨던 게 뭐 다른 것 쪽은 미국이 가장 좋다. 미국이 제일 좋다는 얘기를 그렇지. 우리 저 홍대 앞에서 얘기할 때 마가 그걸 왜 버리냐고 그래서 진짜 오래됐네요. 김효진 위원님. 3년. 3년. 그때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주식이 좋다고 보시는 것도 이제 아마 한 내년쯤 되면 아 맞아 코스피를 그때 샀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래서 지금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해서 올 한 해 1년 동안 그래도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 비중들이 다 높으실 테니까 돈을 버신 분도 있지만 올 한 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 되게 야속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금이 마음 편한 더 마음 편한 시기다라는 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021년은 뭐 일본을 포함해서 선진국 장세였죠. 선진국. 유럽. 그렇죠. 신흥국은 좀 안 좋은 저거였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백신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도 미국도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2020년도 여름 그때까지 그렇죠. 20만 명 30만 명 나오고 뭐 이탈리아 뭐 병상이 없어가지고 초토화됐죠 그때. 그런데 어쨌든 백신이라는 녀석이 개발돼서 그 나라들한테 먼저 간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선진국과 신흥국의 어떤 주가의 격차가 벌어진 게 이런 격차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신흥국 중에 베트남 같은 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베트남도 요즘 주식 좋더라고요. 어느샌가 또 옛날에 아주 옛날에 베트남 펀드 가입해놓은 게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데 요즘 기준가 오는 거 보니까 에잉? 갖고 계세요 아직도? 한 5년, 6년 됐죠. 저는 잠깐 들었다가 팔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나라에 투자하면 오래 가거든. 그런데 베트남이 완전 청정이었다가 여름에 되게 고생했죠. 그런데 어쨌든 또 백신이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역전의 가능성에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을 2년 이상 이렇게 팬데믹 이전에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주도주는 바뀌지는 않지만 주도주 혼자 주구장창 계속 1위를 찍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끌어가고 팡류의 주식들이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최근에 애플 오르는 거 보면 참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그런 류의 주식들이 계속해서 테마를 끌고 가겠지만 그동안 너무 좀 싸져 있었던 것들을 좀 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KB진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조금 글로벌한 시야를 좀 더 높여서 넓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그러면 우리 영무원님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감 LBC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덮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